88년 11월 10일 오늘도 나는 아기의 스웨터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풀어버렸다. 내 아기의 스웨터는 너무나 작았다. 방긋방긋 웃으며 살았더라면 어느새 국민학생이 되었을 내 아기. 나는 며칠째 아기의 스웨터를 떴다가는 풀어버리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 날씨가 추워졌다. 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나무들이 우수수 낙엽을 떨어뜨리며 시린 얼굴로 서있다. 시간이란 참으로 덧없고 허망하다. 이 조그만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지 어느새 십년이 가까워 온다. 삶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흐르는 시간에 익숙해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내 손에 익숙해진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거울 앞으로 간다. 거울 속에 둥그렇게 떠오르는 내 모습이 문득 낯설다. 허소엽, 나는 누구인가? 나는 대체 누구인가? 숙명처럼 외로움을 짊어지고 태어난 나는 언제쯤 그 외로움의 굴레를 벗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휠체어에 앉아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정지해버린 것 같다. 나의 삶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늪 같다. 오늘도 아침에 박지연 씨가 다녀갔다. 날씨가 추워졌다며 속옷과 양말, 포근해 보이는 스웨터 등 속을 사가지고 왔다. 그녀는 변함없이 나에게 친절하다. 그러나 그녀와 나의 애정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미묘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녀도 그것을 느끼고 있으리라. 머리가 많이 자랐군요. 그녀의 손길에 머리를 해맞기고 나는 가만 눈을 감는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머리를 빗고 손질할 수 있는데 그녀의 손길이 내 머리를 매만지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 뭔가 아늑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머리를 좀 자를까요? 그냥 두세요. 나는 긴 머리가 좋다. 그 긴 머리를 납풀대며 가을 바람 속을 걷고 싶다는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였다. 내 머리를 싹둑 자르고 싶은가요? 눈을 뜨고 거울 속에 그녀를 바라보며 묻는다. 내 긴 머리가 탐이 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 억지에 그녀는 익숙해져 있다. 간혹 까다로움을 피워대는 나를 그녀는 부드러운 눈으로 얼을 만지며 달래어준다. 소엽 씨의 머리는 탐스러워요. 여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거예요. 난 다만 머리를 약간 자르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서. 빨간 구두가 신고 싶어요. 빨간 구두를 신으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빨간 구두. 그래요. 다음에 올 때 빨간 구두를 사올게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빨간 구두를 제대로 신을 수도 없고 경계하게 걸을 수도 없는 걸요. 걸을 수 없어도 기분 전환이 될 거예요. 예쁜 빨간 구두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경계해질 거예요. 놀리지 말아요. 놀리다니요. 우린 한 가족이에요. 1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했어요. 소엽 씨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울적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녀는 참을성 있게 내 기분을 어루만지며 위로한다. 그녀의 참을성 앞에서 나는 한없이 무력해진다. 그녀의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짓밟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 그녀의 애정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 내가 끊임없이 미워하고 질투한 그 여자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녀의 차분한 아름다움 앞에서 나는 기죽을 수밖에 없다. 장미가 시들었군요. 장미 꽃병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매가 서늘하다. 꽃병에 꽂을 향기로운 장미를 들고 그녀의 남편이 나에게 오는 장면을 그려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순간이 참을 수 없다. 그녀와 나는 어떤 운명이 있길래 한 남자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는가. 자, 차 마셔요. 그녀가 내미는 찻잔을 나는 그만 놓치고 말았다. 아니, 일부러 놓아버렸다. 자, 차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미안해요. 그녀가 오히려 사과를 하며 부서진 찻잔 조각을 주워모은다. 그녀의 손끝이 섬세하고 아름답다.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화내지 않고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녀의 냉정함이 두렵다.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부러 그랬어요. 알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찻잔이라도 깨트려보고 싶은 소엽 씨의 마음을 이해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엽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나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끝에 얼굴을 맡긴다.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녀의 손끝은 따스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다음에 올 때 가져올게요. 장미 장미는 그에게 부탁해야겠군요. 뭐 읽고 싶은 책 없어요?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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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올게요. 편안히 지내요. 털실 모자라지 않아요? 아니요. 그럼 나 가요. 안녕히 가세요. 그녀가 가는 것을 나는 바라보지 않는다. 경쾌하게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그녀의 다리는 희고 날씬하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경쾌함을 가진 그녀. 88년 11월 17일 아마도 오늘은 그가 오리라 향기로운 장미를 안고 오리라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마음을 설레일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산다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나는 가스레인지에 찬물을 올려놓고 내가 가진 찻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꺼내 닦았다. 그리고는 창문에 붙어 앉아 아파트 입구를 내다보았다. 장유리의 이마를 기대면 가슴 속까지 맑고 상쾌해진다. 기다림은 마음을 맑게 한다. 기다림은 내 삶을 거울처럼 맑게 한다. 사랑하는 이여 나 죽거든 날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를 나는 좋아한다. 머리맡에 장미꽃 심지 마시고 그늘 짓는 사이프러스도 심지 마세요. 장유리의 이마를 기대고 앉아 나는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를 욱절인다. 비 맞고 이슬 흠뻑 젖어 푸른 풀만이 자라게 해주세요. 또한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생각해주세요. 아니 잊으려거든 잊어주세요. 이 시는 나를 위한 시이다. 사랑하는 이여 나 죽거든 이라고 나는 날마다 죽음을 그리워하며 그를 기다리지 않는가. 장미향기와 함께 그가 초인종을 누르기를 기다리며 그가 나를 쳐다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죽고 싶다는 이 절박한 심정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나 죽거든 날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그 순간 그의 자동차가 미끄러지듯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선다. 아 내 가슴은 장미향기로 가득 차오른다. 머리맡에 장미꽃 심지 말라는 그 시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죽은 후에도 장미향기 때문에 외로울 것이므로 주머니에서 손꼬울을 꺼내 들여다본다. 창백한 얼굴에 허소엽이 웃고 있다. 슬픈 눈에 허소엽이 웃고 있다. 허소엽의 미소는 눈물겹다. 다시 창밖을 내다본다. 그는 결코 나의 창문을 올려다보지 않는다. 그러나 내 시선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토록 간절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그의 손에 장미가 들려있다. 장미와 함께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놓는다. 수없이 의문 부호가 솟아오른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문영새인가 장미 다발인가? 나에게 있어 문영새는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 장미는 어떤 의미인가? 내 삶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혼란스럽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내 가슴에 혼란을 헤치며 그가 다가온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찬물은 끓어오르고 그는 거침없이 내 안으로 다가서고 장미 향기 때문에 나는 혼란스럽다. 띵동 초인종 소리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한다. 그와 함께 들어서는 찬바람과 장미 향기 기다렸어요. 날씨가 추워졌어. 들어오세요. 장미가 곱군요. 커피 좋아하시죠? 찬물이 끓고 있어요. 꽃병에서 시든 장미를 뽑아내고 그가 들고 온 장미를 꽂는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커피를 준비한다. 장미 향례와 함께 가슴 가득히 퍼지는 진한 커피 내용. 그건 내가 가질 수 있는 작은 행복이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의 뒷모습이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아, 그리운 사람. 가까이 있을 때 더욱 간절히 그리운 사람. 나는 오직 그만을 생각하고 그만을 그리워하며 산다. 온 하루를 그에 대한 생각으로 산다. 온종일 그를 기다리며 산다. 찻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간다. 그의 부인처럼 경쾌한 걸음으로 다가가고 싶다.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서글픈 모습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내 서름을 그는 모르리라. 드세요. 고마워. 향기가 좋군. 부인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고. 찻잔을 받아드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아니다. 찻잔을 그에게 건네는 내 손끝이 파르르 떨고 있다. 그리운 사람. 그가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의 눈길은 한사코 창밖으로만 달아난다. 눈을 돌려 나를 바라보아 달라고 외치고 싶다. 내 눈 속에 일렁이는 그리움을 보아달라고 외치고 싶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고 외치고 싶다. 내 마음이 닿았는지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본다. 그의 눈길 속에 쓸쓸함이 가득하다. 그 쓸쓸함의 이유는 무엇인가? 느닷없이 그의 인생에 부딪혀온 나에 대한 연민의 빛인가? 사랑 해요. 그의 손을 부여잡으며 중얼거린다.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는 대답이 없다. 손을 나에게 내맡힌 채 쓸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알아요.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독백처럼 나는 중얼거린다. 당신에게 당신의 부인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인지 잘 알아요. 내가 느닷없이 당신의 인생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나 때문에 당신의 행복과 평화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 잘 알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의 손은 따스하고 부드럽다. 그의 목소리도 온화하다. 당신은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야.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 당신이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편하고 안락하게 죽어가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 하지만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당신 가족은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남은 내가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억지 소리야. 소엽이가 몹시 절망적인 심정이라는 건 알지만 억지 소리를 해서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겠어? 당신을 괴롭힐 필요도 물론 없겠죠. 나는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기 시작한다. 손끝을 스치는 그의 느낌으로 내 가슴은 벅차오른다. 당신이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애인이 필요해요. 애정이 깃든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슴에 일렁이는 그리움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필요해요. 소엽이 외로움을 하라. 그리고 그는 인의 침묵에 빠진다. 눈을 감고 손끝으로 그를 느낀다. 그의 모든 것이 손끝을 타고 내 가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빛처럼 금빛 햇살처럼 내 가슴 가득히 쏟아져 들어온다. 가슴으로 가득 그를 느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내 안에 그를 간직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벅찬 일이다. 그리고 감미롭다.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동안 나는 눈을 뜨지 않는다. 눈을 뜨면 그가 달아나버릴 것만 같아 두렵다. 무심히 창밖으로 달아나 있을 그의 시선이 두렵다. 그는 나의 전부이지만 그에게 있어 나는 연민의 대상일 뿐. 그는 나를 버려둔 채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다. 그가 나를 책임질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그는 나를 외면하고 달아날 수도 있다. 그는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베풀었다. 그는 이제 도덕적인 의무감을 벗고 돌아설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가 나에게 베푼 그동안의 온종으로도 충분하다.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기가 두렵다. 그에게 있어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다. 그는 나의 정부인데 그로 인하여 내 삶이 빛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작정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며 행복해 하는 나는 얼마나 서글픈 존재인가 가세요 그를 외면하며 말한다 그리고 오지 마세요 휠체어 바퀴를 굴려 그에게서 돌아선다 그를 바라보고 싶지 않다 그의 눈 속에 가득할 연민의 정을 보고 싶지 않다 창문을 향하여 다가선다 이대로 추락할 수 있다면 그의 존재로부터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내 존재의 불확실함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러나 창문 밖은 이미 나의 세계가 아니다 나의 손 밖에 있다 나의 의지 밖에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추락할 수조차 없다 또 올게 그가 돌아선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나는 그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선다 두어 걸음을 걷다 말고 고개를 돌려 내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선다 구두를 신으며 나에게 안녕을 구한다 마음을 편히 가져요 현관문 현관문 손잡이를 치고 다시 한번 안녕을 구한다 잘 있어요 그리고 문소리가 난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낙인처럼 내 가슴에 찍힌다 눈을 감고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나를 두고 멀어져가는 서글픈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안녕 내 그리움이요 안녕 내 사랑하는이요 사랑하는이요 나 죽거든 날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창밖을 통하여 그를 바라보며 그가 자동차를 타고 순식간에 내 시야 밖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며 나는 소리 죽여 운다 나를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말라고 외친다 머리맡에 장미꽃 심지 말고 그늘 짓는 사이프러스도 심지 말라고 외친다 88년 11월 19일 첫눈은 언제쯤 내릴까 나는 첫눈 내리는 날 죽고 싶다 88년 11월 21일 오늘은 내 아기만을 생각하기로 한다 온종일 아기를 생각하며 뜨개질을 한다 내 아기에게 맞을만한 크기를 나는 잘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내 아기는 조그만 인형 같기도 하고 내 팔뚝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조그만 모습이었는지 생각하다 보면 주르르 눈물이 쏟아져 버린다 모르겠다 내 아기에게 맞을 스웨터는 얼마만 얼마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아기의 스웨터를 오늘도 완성하지 못하였다 처음 만든 것은 너무 커 보여 풀어버렸다 두 번째 만든 것은 너무 작은 것 같아 풀어버렸다 세 번째 만들었을 때 크기는 알맞은 것 같았는데 그것 입혀줄 아기가 없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주르륵 풀어버렸다 죽을 때까지 나는 아기의 스웨터를 완성하지 못하리라 내 아기는 밤하늘의 별이 되었을까 고운 날개를 탄 아기 천사가 되어 있을까 우두커니 밤하늘을 쳐다보며 내 아기의 별을 찾는다 아가야 넌 엄마의 슬픔을 아니? 비 오는 저녁이면 네가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엄마의 눈물을 아니? 나는 너를 아름답게 키우고 싶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다 불꽃의 향기와 별들의 소망을 간직한 그리하여 눈이 맑고 고운 88년 11월 29일 언젠가 첫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박지원씨가 선물한 빨간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빨간 빛깔이 너무 선명하여 내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인다 거울을 향하여 웃는다 거울 속에서 첫눈이 펑펑 쏟아진다 거울 속 세상은 희고 아름답다 거울 속에서 빨간 스웨터를 입은 내가 눈꽃 한 송이처럼 나풀거리고 있다 아 이제 벗어나고 싶다 이 슬픔의 세상으로부터 달아나고 싶다 끝이 없는 그리움과 기다림으로부터 달아나고 싶다 첫눈이 언제쯤 펑펑 쏟아질까 장미가 시들고 있다 그가 오기 전에 첫눈이 쏟아지기 전에 이제 그만 죽고 싶다 죽은 후에도 휠체어를 타야 할 것인가 휠체어를 타고 내 아기에게 가야 할 것인지 88년 12월 2일 더 기다릴 수가 없다 박주연 씨에게 몸을 씻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다 그녀가 내 몸을 씻기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꽃병에서 시들어가는 장미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쟁반 위에 나란히 놓인 차찬을 보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고마워요 젖은 머리를 차분히 빗어주는 그녀에게 나는 진심으로 말하였다 나는 진심으로 말하였다 부인은 천사 같아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세삼스럽게 부인이 고마워서요 차라리 투정을 해요 그게 더 마음 편해요 제 투정을 늘 너그럽게 받아주셨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나 말고 누가 수없이 투정을 받아주겠어요 거울 속에서 부인이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아름답다 그동안 나는 수없이 그녀를 미워하고 질투하였다 그녀의 늘씬한 다리와 경쾌한 걸음걸이를 얼마나 지독히 저주하였던가 모두 다 부질없는 짓이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 부질없고 허망할 뿐이다 나는 죽으리라 이제 더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죽으리라 이제 더는 그를 그리워하지 않으리라 설레임과 아픔에 떨며 그를 기다리지 않으리라 나는 죽으리라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리라 납풀거리며 뛰어오를 수 없는 내 다리를 더는 원망하지 않으리라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리라 장미향기를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리라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기별이 되어 빛나고 있을 내 아기를 찾아가리라 아기와 함께 저 푸른 우주를 나르리라 아기가 있으므로 나는 외롭지 않으리니 나는 차분히 나는 차분히 모든 것을 정리하였다 옷장과 서랍 속을 정리하고 시든 장미꽃도 미련 없이 뽑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꽃병도 깨끗이 씻어 놓았다 빈 꽃병처럼 마음을 비우리라 미움도 그리움도 모두 버리고 가리라 살아있는 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불행과 혼란을 이제는 아낌없이 떨치고 가리라 웃으며 가리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안하고 아늑하게 잠들 수 있으리니 나는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빛깔 고운 약들을 맑은 물과 함께 삼켰다 그리고 편히 누웠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였다 아 이 순간을 위하여 나는 그 시를 외워두었다 사랑하는 이여 나 죽거든 나를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머리맡에 장미꽃 심지 마시고 그늘 짓는 사이프러스도 심지 마세요 비 맞고 이슬 흠뻑 젖어 푸른 풀만이 자라게 해주세요 또한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아니 잊으시려거든 잊어 주세요 저는 나무 그늘을 보지 못할 거예요 비 내리는 것도 모를 거예요 나이팅게일의 구슬픈 노래도 저는 듣지 못할 거예요 온갖 것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 누워 꿈꾸면서 저는 당신을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잊을지도 몰라요 날개의 옷 재경은 마침내 재화의 웨딩드레스를 완성하였다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아름다움으로 물결쳤다 라푼첼의 꿈에 젖어 살던 재화 언니는 웨딩드레스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생략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재경은 언니의 결혼을 도저히 축복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날개옷을 그만둔 이유도 언니의 결혼 때문이었다 날개옷이 아니었더라면 그녀가 문영세의 가정에 닥친 불행을 기웃거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비오는 봄날 저녁에 문영세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재화 언니와 문영세와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재화가 아라니의 새엄마가 된지 어느새 1년이 가까워 온다 재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경은 정성과 솜씨를 다하여 웨딩드레스를 만들었다 재화의 꿈꾸는 듯한 눈빛에 잘 어울리도록 꽃무늬 아플리케로 레이스처럼 풍성한 장식을 하였다 완성된 웨딩드레스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미스 헌 아 현 사장님 현성이었다 오랜만에 듣는 현성의 목소리가 반갑다 요즘 어때요 가게 잘 돼 나 뿌리치고 가더니 용서하세요 전 아직도 현 사장님 좋아해요 나도 물론 미스 한 좋아하지 변함없이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어 매정하게 날 뿌리치고 달아난 게 얄밉긴 하지만 현성이가 하하 웃으며 덧붙인다 바쁘지 않으면 나 좀 봐요 할 얘기가 있어 그러세요 오늘 좀 일찍 들어가려고 생각하던 참이에요 이리로 오겠어? 네 곧 출발할게요 송수하기를 내려놓고 그녀는 퇴근 준비를 하였다 퇴근 준비라야 별거 아니다 일곱평 남짓한 가게에 직원 두 명이 함께 일한다 날개옷에 비하면 소규모이다 날개옷 흉내를 내고 있는 작은 날개옷이다 가게 이름을 작은 날개옷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현성이는 시원스럽게 웃으며 찬성했었다 작은 날개옷의 문을 나서며 그녀는 문득 착잡한 심정이 된다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결코 디자인이나 재단 재봉 따위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오빠의 죽음으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무작정 날개옷의 모델 노릇을 하고 있을 순 없었다 현성이에게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현성이는 그녀가 학원에 다니며 재단과 재봉일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었다 내 자리 몰려줄게 열심히 해봐요 미스 안은 손끝에 재주가 있어 현성이는 그녀를 열심히 도와주고 마음을 다하여 보살펴 주었다 미스 안 믿고 나는 게으름 좀 피워도 될 것 같아 아주 속도가 빨라요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그녀는 날개옷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었다 재화의 결혼은 그녀에게 충격적이었다 박주연과 수라니 아라니의 모습이 겹쳐 떠올라 그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재화의 결혼과 함께 그녀는 날개옷을 떠났었다 어 어서와요 미스 안 날개옷에 문을 밀고 들어서자 현성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색을 하였다 안 자요 뜨거운 커피 줄게 바깥 날씨가 제법 매섭지 겨울이니까요 가게는 어때 잘 되어가 그냥 소꿉장난 같아요 꽤 손님이 많다며 서인규 씨에게 들었어 미스터 서 아직도 미스 안에게 관심 많아 종종 미스 안 소식을 물어오거든 현성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인규가 고개를 내밀었다 재경씨 오셨군요 미스 안 온다고 했더니 벌써 몇 번째 저렇게 내다보는지 몰라 미스터서도 이리 와 차 안 자네요 아닙니다 일이 많이 밀렸어요 쑥스러운 미소를 던지고 서인규가 사라진다 언제였던가 지난 여름 그는 다짜고짜 가게로 쳐들어와 청혼을 했었다 그의 순진무구함 앞에서 그녀는 웃을 수조차 없었다 자신의 가게를 갖고 따스한 가정을 갖는 게 소원이라는 그에게 그녀는 수없이 고개를 내져었다 그녀는 결혼이 결코 환상이 아님을 안다 결혼의 막연한 환상에 무턱대고 발을 내디딜 만큼 어리숙하지 않다 알구 있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현성이가 묻는다 문영세씨 요즘 힘들어 네? 회사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아 언니도 알고 있나요? 글쎄 언니는 임신 중이에요 그렇다더군 현성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문영세씨가 끔찍히 재화씨를 위한다더군 그런데 걱정이야 그렇게 나쁜가요? 위태로워 가망이 없을 정도인가요?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언니에게 가봐야겠어요 재화씨에게는 알리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 임신 중에는 굉장히 예빈해진다면서 언니는 워낙 약해요 몸도 마음도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잣잔을 내려놓던 재경은 닭자 위에 놓인 연극 팸플릿에 눈길을 주었다 박주연의 비극적인 모습이 다가왔다 박주연씨 돌아왔다는 소식은 신문에서 봤어요 한 달쯤 됐지 나도 몇 번 만나지 못했어 연습 때문에 바빠서 내일부터 공연이야 초대권을 보내왔더군 그분은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려고 자기 일을 갖는 사람은 없지 이혼하고 자식 버리고 행복할 수 있겠어? 그냥 잊으면 사는 거야 잊으려고 영극에 미치면서 잊으려고 애쓰며 그렇게 사는 거지 참 묘한 운명이지 문영세와 박주연의 불행도 그렇고 그들의 불행을 기웃거리는 우리들도 그렇고 박주연과 나라 안이 불행을 짊어진 채화씨도 그렇고 그만 갈게요 그래 괜히 내 마음이 무겁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말이야 아니에요 고개를 내저으며 그녀는 날개옷의 문을 나섰다 이 세상에 날개옷을 가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날개옷을 입고 훌훌 날아오르고 싶은 소망을 간직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작 날개옷을 걸쳐 입고 나를 수 있게 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날개옷이야말로 동화가 아닌가 날개옷이야말로 부질없는 꿈이 아닌가 어느새 어둠이 깊어져 있었다 택시를 타고 그녀는 재화의 아파트를 향하여 달렸다 언제였던가 박주연의 옷을 들고 그 아파트를 찾아가던 날이 까마득한 기억 속에 아란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아란이의 맑은 눈망울이 떠오른다 우리 엄마를 아세요? 그 눈에 슬픔이 가득하였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흐를 것 같은 아란이의 눈물 때문에 재경은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다 아란이네 집으로 그녀는 이제 언니를 만나러 간다 박주연 대신 아란이의 엄마가 된 슬픈 눈의 언니를 만나러 간다 언니의 웨딩드레스를 들고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간다 얼마 전 집에 다니러 왔던 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언니는 지칠 대로 지친 얼굴이었다 한 남자의 아내라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청순한 모습이었다 수란이와 아란이의 엄마 노릇을 하기에도 힘겨워 보이는 표정이었다 언니를 바라보며 재경은 가슴 속에 수없이 많은 의문 부호들이 떠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언니는 진정으로 문영새를 사랑하고 있는가 언니는 아직도 자신을 라푼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언니는 과연 행복한가 마녀의 성을 벗어난 행복한 라푼첼이 되었는가 어둠이 깊어지는 아파트 입구에서 그녀는 택시를 내렸다 추위를 떨치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였다 언니의 웨딩드레스를 들고 걸음을 재촉하던 그녀는 바람처럼 행하니 곁을 스치는 사람의 뒷모습에 눈을 주었다 언니 재화의 뒷모습을 향하여 그녀는 연거푸 외쳤다 언니 언니 재화가 고개를 돌렸다 재화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더욱 휘어 보였다 재경아 어디 가는 거야 버스 정류장에 왜 아라니 때문에 아라니가 아직 안 돌아왔어 응 고개를 끄덕이는 재화의 표정이 어두웠다 아라니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어제 학교에 간 후로 어제? 학교에도 갔었다는데 집에 안 돌아왔어 오늘은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는구나 형부한테 연락했어? 형부는 출장 중이야 나 혼자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안절부절 창방만 내다보다가 버스 정류장에 나가보려고 수련이는 제 방에 틀어박혀 있어 우선 집으로 들어가 언니 들어가서 차분히 생각해보자고 하고 재화를 붙잡고 그녀는 돌아섰다 재화는 여일대로 여인 모습이었다 혼자서 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 학교에 연락해봤더니 결속이라지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아도 아무도 모른다지 수련이는 방문 걸어잠그고 틀어박혀 있지 아무리 기다려도 아라니는 안 돌아오고 창밖에 내려앉는 어둠이 다 내 가슴에 쌓이는 것 같았어 어둠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기는 또 처음이야 재화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기운이 다 빠져버린 목소리로 재화는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는지 몰라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의 딸들을 사랑하며 마음 착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보다 나는 지금 벌을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쉽게 내 인생을 탈출하려고 했었어 그래 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공사장에서 죽은 아버지 삭바는 질에 손끝이 뭉뚝해진 어머니 떠돌이 오빠 그 오빠의 슬픈 아들 그리고 재경이 너 내 주변의 풍경은 너무도 가난하고 삭막했어 그게 싫어서 난 늘 탈출을 꿈꾸었지 스스로 높다란 성을 쌓고 그 안에 파묻혀 지냈어 또 다른 나로 태어나기를 꿈꾸면서 부질없는 꿈만 꾸었지 아니야 재경은 고개를 내주었다 부질없는 꿈이 아니고 아름다운 꿈이었어 언니의 꿈은 아름다웠어 여자라면 누구나 왕자님을 기다리지 누구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를 꿈꾸며 살아 하지만 언니는 수라니와 아라니 두 자매의 서글픈 꿈까지도 끌어안으며 문영세 씨를 선택했어 언니는 수라니와 아라니에게 헌신적이었어 언니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개모가 아니었어 그래 어둠 속에서 재화의 미소가 서글프게 빛났다 수라니와 아라니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감히 문영세 씨를 선택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수라니와 아라니 그 애들의 아픔을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 우리도 그랬잖니 아버지 없는 소녀 시절을 지옥처럼 보내지 않았었니 그 애들의 엄마가 되는 것도 따스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지만 기운을 내 언니 사랑은 꽃나무처럼 하루하루 자라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거야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파트는 횡하였다 거실에 쏟아지는 불빛만이 눈부셨다 어떤 풍경도 사람이 끼어들지 않으면 허허롭다고 순간 재경은 생각하였다 우선 앉아 언니 너무 피곤해 보여 뭐 좀 먹었어 아니 소파에 주저앉으며 재화는 허연 얼굴로 힘없이 고개를 내주었다 통 입맛이 없어 우유라도 좀 마셔 따끈하게 데워올게 우유를 데워 재화에게 건네고 그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였다 아란이의 가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란이는 예민한 나이의 소녀이다 아란이도 박주현의 귀국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박주현 씨 귀국 언니도 알고 있지? 응 박주현 씨에게 연락해 봤어? 아니 재화가 고통스럽게 고개를 내줬는다 알 수가 없었어 언니의 심정은 이해해 내가 날개옷을 그만둔 이유도 박주현 씨 때문이었거든 어느 날 갑자기 박주현 씨가 날개옷의 문을 밀고 들어설 것만 같아서 더 있을 수가 없었지 언니도 그런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박주현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지도 모른다 내가 앉은 이 자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주현 씨의 자리였다 내 모든 것이 예전에는 송두리째 박주현 씨의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거야 그렇지? 그래 어느 날 문득 박주현 씨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 수라니와 아란이가 훌쩍 내 곁을 떠나 박주현 씨에게 달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괴로웠어 어느 날 갑자기 아란이 아빠가 박주현 씨에게 손을 내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어 박주현 씨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이 불안했어 나는 잠시 박주현 씨의 자리에 머물렀다가 어느 순간 미련 없이 일어서야 하는 게 아닌가 이 모든 것을 박주현 씨에게서 빌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떠올릴 때마다 쓸쓸했지 모든 게 어설프고 모든 게 부지럽고 그렇지 않아 그녀는 재화의 손을 부여잡으며 말하였다 이 모든 건 언니 몫이야 문영세 씨도 수라니와 아란이도 이 집안의 고인 행복과 아픔도 수라니의 침묵과 아란이의 가출까지도 이제 모두 언니의 몫이야 언니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야 언니가 누려야 하고 언니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야 언니가 문영세 씨 아내가 되겠다고 했을 때 난 이런 순간들이 언니를 아프게 할 것 같아 그게 걱정스러웠어 언니의 꿈은 동아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기만 해서 그게 걱정이었어 사실 난 언니보다 훨씬 현실적이잖아 언니가 동아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꿈에 젖어있을 때 나 역시 내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꿨지만 언니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생각했지 내 생각은 너무 건조해서 재미가 없느라고 언니가 웃었었잖아 내겐 환상이 없었어 그랬다 그녀에게는 환상이 없었다 그녀는 가장 가능한 현실의 문을 두드렸다 늘씬한 다리와 귀염성 있는 얼굴로 할 수 있는 의상실 모델을 선택했다 환상이 없는 자신에게 날개옷이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날개옷의 모델 로롯을 열심히 하였다 나는 결혼의 환상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언니의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거야 내게 있어 결혼이란 환상이 아니고 또 다른 늪이었어 난 늪에 가라는 게 두려워서 서인규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는 성실하고 마음 착한 사람이지만 결혼의 환상에 빠져있거든 그랬다 서인규는 결혼이 곧 행복이고 가정은 안락하고 따스한 공간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은 환상이 아니다 소녀 시절에 겪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녀는 결혼의 환상과 가정의 안락함에서 벗어났다 어머니의 거칠고 뭉툭한 손끝에서 그녀는 바늘 끝 같은 결혼의 아픔을 보며 자랐다 그녀에게 있어 가정은 그늘진 공간이었고 춥고 외로운 늪이었다 하지만 언니 언니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애썼어 그녀는 재활을 위하여 만든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꺼내었다 언니의 행복을 기원하며 만든 거야 구슬 하나하나 꽃잎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고맙다 너무 아름다워 슬플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 옷을 꺼내 입어봐 이 옷처럼 눈부신 행복을 생각해 언니 그래 네 정성을 생각할게 기분이 좀 나아졌어? 응 힘을 내 언니 언니의 선택을 후회해서는 안 돼 기쁨도 슬픔도 모두 언니의 몫이라는 걸 잊지마 그리고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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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를 닮아 꿈꾸는 듯한 눈을 가진 아기를 생각해 꽃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녀의 말에 재화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래 그래 아기를 생각할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맑은 눈동자를 이제 아라니 방에 가볼까? 아라니를 찾는 것도 언니의 몫이야 그래 아라니를 찾아야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서는 재화와 함께 그녀는 아라니의 방으로 갔다 아라니의 방은 말끔하고 아기자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소녀 시절 그녀는 이런 예쁜 방을 얼마나 소망하였던가 자신의 책상과 책꼬지 조그만 옷장 그리고 별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문을 그 얼마나 갖고 싶어 했었던가 아라니는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 조그만 침대와 귀여운 인형들과 꽃무늬 커튼이 곱게 묶인 창문을 갖고 있었다 그 방에 없는 건 아라니 자신뿐이었다 그 아늑하고 고운 공간으로 아라니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어제 학교에 간 건 확실해? 응 책가방 외에 다른 건 안 가지고 갔어? 응 다른 날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았어 요새 며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혹시 박지훈 씨에게 가지 않았을까? 갔더라도 박지훈 씨가 바로 돌려보냈을 거야 아니면 전화라도 해 주었겠지 집에서 걱정하는 거 잘 알 텐데 그건 그래 재화가 머뭇거리며 말을 잇는다 방정맞은 생각이긴 하지만 하도 험악한 세상이라서 말이다 유괴나 인신매매 그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니잖니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약시키고 싶진 않아 재경은 고개를 내주었다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어 아닐 거야 아라니는 아닐 거야 고개를 내저으며 재경은 아라니의 책상 위를 살펴보았다 아라니의 책상 위는 정갈하게 치워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라니의 책꼬지를 훑어보았다 교과서와 참고서들 사이에 색스피어의 희곡집이 꽂혀 있었다 아라니의 고운 손때가 묻은 그 책을 펼치자 군데군데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붙잡히겠소 만약 그것을 당신이 원한다면 난 그에 만족하오 저 회색은 아침의 눈이 아니고 또 저것은 종달새의 노래도 아니오 죽음아 오너라 줄리엣이 그것을 바란다면 환영하겠다 어떻소 나의 영혼인 줄리엣 얘기나 할까요 아직 날이 새지 않았소 아라니는 열심히 색스피어를 읽고 있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오델로 아라니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알고 있었니 몰라 재화가 쓸쓸한 눈빛으로 고개를 내주었다 그 애는 내가 이 방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 청소도 지가 직접 하는 걸 책꼬지나 책상 서랍을 들여다본 일도 없겠군 물론이지 그 애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아 언니는 그 애의 엄마야 언니는 그 애의 엄마야 아직까지는 라푼첼 언니일 뿐이야 언니는 아라니의 엄마야 하지만 그 나이 또래가 그렇잖니 자신의 방에 아무것도 들여놓고 싶지 않고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 손대는 것조차 싫어하는 물론 우리들에겐 그런 시절이 없었지 우린 자신만의 방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가난했고 자신만의 물건을 챙기고 고집할 만큼 넉넉하지 못했으니 말이야 그 애는 희곡을 읽고 있어 색스피어의 비극들을 그렇구나 그 애는 벌써부터 박주현 씨의 귀국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분이 연극을 공부하고 그리고 색스피어의 비극에 출연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일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도 당연하지 그 애의 모든 관심은 박주현 씨에게 뻗쳐 있을 테니 서랍을 좀 열어봐야겠어 그 애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러자꾸나 재화는 힘없이 침대가에 주저앉았다 주저앉아버린 재화를 돌아보며 그녀는 쓰게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언니 아라니는 야무진 아이니까 별일 아닐 거야 지금 돌아오고 있을지도 몰라 지친 모습으로 아라니의 책상 서랍 속에서 그녀는 박주현의 연극 팸플릿을 찾아냈다 박주현의 치렁한 푸른 옷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적인 분위기가 넘실되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라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펜플릿은 곱게 접혀 아라니의 일기장에 꽂혀 있었다 그녀는 아라니의 일기를 폈다 이모 노릇도 쉬운 게 아니군 하지만 아라니도 이해할 거야 우리가 그의 비밀을 훔쳐보는 게 아니고 그의 존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라니의 글씨는 작고 야무졌다 91년 11월 20일 허수협의 일기를 잃어버렸다 아니다 허수협의 슬픈 존재가 내 비밀상자에서 말없이 사라졌다 비밀상자 속에서 허수협의 일기가 달아나버렸다는 걸 안 순간 손끝에서 쭉 힘이 빠졌다 그건 아쉬움이라기보다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그것으로 우리 집의 모든 불행도 함께 사라졌으면 하는 서글픈 소망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의미하다 잃어버린 건 그녀의 일기일 뿐 그녀의 존재가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님으로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해도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엄마는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엄마는 아빠 곁에 나란히 설 수 없다 아빠 곁에는 라푼첼 언니가 있지 않은가 엄마가 이제 다시는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사실이 슬프다 91년 11월 21일 너 아니? 수란 언니가 깊숙한 눈으로 물었다 엄마가 돌아오셨소 엄마가? 그게 정말이야 언니? 엄마는 진짜 연극 배우가 되어 돌아오셨소 연극 배우 박주연 엄마는 섹스피어의 비극에 출연하신데 데스테모나가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오신 거야 그런데 왜 우리를 찾지 않으시는 거야? 이혼이라는 의미를 너 모르니?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셨소 엄마는 미련 없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셨겠지 어떤 이유라도 난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할 수도 없고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는 벌써 우리를 잊으셨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야 연극 배우 박주연 그게 엄마의 새로운 모습이야 수란이와 아란이 엄마가 아닌 데스테모나 그러니까 극장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엄마가 아닌 데스테모나를 만날 수 있겠지 엄마한테 가보자 언니 난 싫어 내 가슴속에서 엄마는 이미 죽었어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렴 수란 언니의 표정은 냉정하였다 차가운 표정이 수란 언니는 그대로 엄마의 모습이었다 엄마의 그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두려워 나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나를 맞이할 엄마의 표정이 두려워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일 것 같아 두려워 그래 언니 말이 옳아 우리 엄마는 이제 예전의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우리들을 벌써 잊으셨을 거야 엄마의 가슴속에서 우리는 이미 죽고 없을 거야 아 죽음이란 육신의 소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슴속에서도 수없이 죽음의 순간들이 솟구쳐 오르지 않는가 내 가슴속에는 엄마의 모습이 예전 그대로 살아있는데 엄마와 나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버렸다 관계의 죽음이라는 깨달음 앞에서 나는 우울하다 91년 11월 22일 날개옷 아줌마에게 갔다 우리 아라니 어서 오너라 그새 또 많이 컸구나 안녕하셨어요 인사하는 모습도 어른스러운데 날개옷 아줌마는 언제나 다정하고 친절하다 날개옷 아줌마가 없었더라면 나는 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아줌마는 알고 계셨죠 갑자기 뭘? 엄마가 돌아오셨다는 거 아하 아줌마의 얼굴에 순간 당황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 너도 알고 있었니? 제 편지 엄마에게 전하셨나요? 물론 전했지 엄마가 그 편지들을 읽으셨을까요? 읽으셨을 거야 답장을 써주실까요? 글쎄 날개옷 아줌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다 엄마는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더라 연습 때문에 연습 때문에 저에게 답장을 써주실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엄마도 너희들을 몹시 그리워하고 계신다 엄마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가겠다는 거니? 네 아빠도 알고 계시니? 언제든 엄마를 만나도 좋다고 하셨어요 엄마와 이혼하실 때 새엄마도 알고 계셔? 새엄마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 날개옷 아줌마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차근차근 말씀하셨다 사람들의 관계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너와 새엄마와의 관계도 그래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거란다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엄마는 좋은 분이에요 수란 언니와 저에게 변함없이 다정하고 따스한 분이에요 수란 언니가 외면하고 제가 무작정 달아나려 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엄마가 돌아왔다고 해서 네가 엄마를 찾아가 버리면 새엄마는 얼마나 쓸쓸하시겠니? 엄마에게 달아나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새엄마 눈에는 그렇게 비칠 거야 엄마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의 가슴속에 저희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물론 살아있고 말고 아줌마는 알아 알아니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알하나? 날개옷 아줌마가 내 손을 부여잡으며 말씀하셨다 지금은 모두가 괴로운 시간이야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새엄마는 새엄마대로 그리고 수란이와 아라니는 또 수란이와 아라니대로 엄마를 만나고 싶은 내 마음은 알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 엄마도 몹시 아라니가 보고 싶으실 거야 알겠어요 아줌마 날개옷 아줌마의 손을 슬그머니 놓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렴 날개옷 아줌마는 문앞에서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며 서 계셨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날개옷 아줌마가 손을 흔드셨다 어둠 속에서 그건 마치 펄럭이는 흰 손수건 같았다 91년 11월 23일 날씨가 추워졌다 맵고 찬 바람이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것만 같다 신문에서 엄마의 사진을 보았다 피 극장에서 엄마의 공연이 있으리라는 것 엄마의 열정적인 연기가 기대된다는 짤막한 기사였다 나는 당장 피 극장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엄마는 푸른 비극의 옷을 치렁하니 걸쳐 입고 연습에 열중하고 있으리라 신문 기사를 되풀이에 읽으며 나는 소리죽여 울었다 이제는 우리들의 엄마가 아니라는 수란 언니의 말이 오를지도 모른다 엄마의 가슴 속에서 수란 언니와 나는 이미 죽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내 가슴 속에서는 아직도 엄마가 따스히 웃고 계시는데 신문에 난 엄마 얼굴은 낯설게만 느껴진다 91년 11월 24일 우리들의 새 엄마 라푼젤 언니의 눈가에 슬픔이 맺혀있다 라푼젤 언니는 그림자처럼 수란 언니와 내 주위를 서성거린다 라푼젤 언니라고 부르던 그때가 그립다 라푼젤 언니는 나에게 갈등이나 괴로움 대신 조그만 행복과 기쁨을 주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우리들의 새 엄마가 된 라푼젤 언니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맑고 아름다운 하프소리가 울려오지 않는다 내 마음이 굳게 다쳐버린 탓인지도 모른다 나는 예전처럼 라푼젤 언니를 바라볼 수가 없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인가 내가 좀 더 자라 어른이 되면 이 복잡한 감정들이 가지런히 정리될 것인지 엄마의 방에 라푼젤 언니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혼란스러워진다 엄마의 거울을 라푼젤 언니가 들여다보리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다 아빠가 엄마 대신 라푼젤 언니를 바라보고 엄마를 아끼고 사랑했듯이 라푼젤 언니를 아끼고 사랑하리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솟구쳐 오른다 우리들의 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해져 버렸는가 이 모든 비극과 불행을 내가 끌어안고 태어났다는 엄마의 말씀은 정말 옳은 것일까 라푼젤 언니의 슬픈 눈이 허소욕을 생각나게 한다 죽은 후에도 슬픈 존재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그녀 모든 것이 기억에 희미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꿈꾸는 듯한 그녀의 눈빛은 라푼젤 언니의 눈빛 그대로이다 가끔씩 허소욕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허소욕 대신 라푼젤 언니가 우리 곁에 나타난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나는 허소욕의 존재를 잊고 싶다 그녀의 일기가 사라졌듯이 그녀의 슬픈 존재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91년 11월 25일 나는 오늘 피극장 앞까지 갔었다 푸른 피극의 옷을 늘어뜨린 엄마의 얼굴이 포스터 속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극장 앞에서 나는 한참 동안 그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엄마다 우리 엄마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왠 꼬마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우리 엄마 데스데모나 그렇지 아빠 그래 엄마다 꼬마 아이의 손을 잡으며 남자가 허허 웃었다 모키 엄마가 여기 있구나 아니라고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데스데모나가 모키 엄마라고? 아니야 우리 엄마야 수라니와 아라니 엄마 꼬마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남자는 극장 안으로 사라졌다 모키 엄마라고? 돌아서면 나는 코웃음쳤다 아니야 우리 엄마야 수라니와 아라니 엄마 91년 11월 26일 오늘도 나는 피극장 앞까지 갔다 아직 공연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극장 앞은 한사나였다 엄마는 연습 중이리라 푸른 비극의 옷을 치렁하니 늘어뜨리고 수라니와 아라니의 존재를 입고 데스데모나가 되어 무대 위에 등장하리라 나는 극장 옆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눈을 감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부드럽고 감미롭고 따스한 엄마의 목소리 눈을 감고 나는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푸른 옷을 입은 데스데모나가 아닌 인디언 핑크의 원피스를 입은 우리 엄마 바람이 매섭게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둠이 낙엽처럼 우수수 내 가슴에 쌓이고 있었다 문득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죽비죽 도단한 별들이 내 눈물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 엄마 차가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수란 언니를 사랑하고 그리하여 함께 모여 살고 싶은 내 마음이 그대로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우리들의 모든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지만 라푼첼 언니와의 약속을 나는 지킬 수가 없다 그건 어른들끼리의 약속이다 수란 언니와 나는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 엄마와 아빠의 이혼도 우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나에게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엄마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 마음은 의무보다도 더 강한 본능이다 극장문이 열리고 한무더기의 사람들이 밀려나왔다 연습이 끝난 모양이다 그 속에 엄마도 있으리라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엄마를 찾아보았다 엄마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꼬마아이의 웃음소리도 우르르 몰려나오는 사람들 사이에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그 꼬마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꼬마아이의 손은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어제 꼬마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그 남자가 나란히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장면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모키라고 했던가 그 꼬마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내 가슴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그 꼬마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이름이 모키라는 91년 11월 27일 어른들의 세계를 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란히의 엄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키 엄마로 변해버린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연극의 일부인가 라푼첼 언니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 엄마가 된 제아 언니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라푼첼 언니와 나는 얼마나 다정한 사이였는가 방문을 꼭 걸어 잠건 수란 언니의 침묵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울보였던 언니는 이제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 허소엽의 죽음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죽어버린 그녀를 우리 모두 가슴에 지니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언젠가 가보았던 그 조그만 아파트에 가면 허소엽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허소엽에게 말하고 싶다 이제 그만 우리 곁을 떠나달라고 미련 없이 내 곁을 떠나달라고 내 일기에서 비극이라는 단어를 지워달라고 비극을 안고 태어난 아이라는 누명을 이제 그만 벗게 해달라고 아라니의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허소엽 허소엽이라고 허소엽을 알아언니? 응 아라니의 비밀상자에서 허소엽의 일기를 훔친 사람이 바로 나야 재화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나 역시 그녀를 잊고 싶었어 나의 존재가 마치 그녀의 뒤를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고 싫었다 그 일기를 불에 태워버렸어 내 눈빛이 그녀를 닮았다는 게 싫어 그녀의 비극이 내 주위를 떠돌고 있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허소엽 나는 요즘 거의 매일 그녀의 꿈에 시달리고 있어 그녀는 죽고 없지만 그녀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라니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야 허소엽의 일기가 그녀가 비밀상자 속에 감춰져 있었거든 그 애는 종종 그걸 꺼내 읽곤 했어 재화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였다 그녀의 비극이 자신과 관계 있는 거라고 아라니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 애가 태어나던 날 허소엽은 문영세 씨의 차에 부딪혀왔거든 재화의 눈매가 어둡고 깊어진다 깊이 침몰해 가는 창밖에 어둠 같다고 재경은 생각하였다 박준 씨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허소엽 때문이었어 허소엽의 죽음으로 박준 씨는 허무에 빠졌던 거야 긴 세월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홀가분한 마음보다 더 깊은 허무가 닥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니 허소엽 허소엽이라는 여자 이 집안의 모든 불행이 허소엽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지 허소엽 허소엽이라는 여자 문득 재경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그래 바로 그 여자야 재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녀를 알아 휠체어를 탄 여자 슬픈 눈 속에 꿈이 가득한 재경은 발딱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다 박준 씨를 만나봐야겠어 언니도 함께 갈래? 그녀는 재화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야 언니는 집에 있어 언니는 좀 쉬어야겠어 너무 피곤해 보여 아란이는 박주현 씨와 함께 내가 찾아볼게 아란이는 멀리 가지 않았어 아란이는 허소엽의 추억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을 거야 허소엽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자신이 결코 비극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너무 걱정하지마 언니 재화를 두고 그녀는 바삐 아파트를 나섰다 네, 나팔 수선화 여섯 번째 낭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 한 편이 남아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2 2 3 2 2 1 2 3 2 2 1 감사합니다.